도대체 공부 안하고 어디 간 거야 어랏! 이놈! 웅아!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아, 알았어요 으악! 빨리 영어 공부해야 돼 아, 영어 공부가 또 너무 싫다 공부하라고 했지? 으으으 살려주세요! 으악! 후니가 재밌게 잘 놀고 있네 에고, 근데 저 애는 왜 혼자 놀고 있지? 영어가 더 향상되려면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쓰는 것이 중요해요 아하, 맞다 서로를 친구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후니야! 이리 와서 여기 있는 친구와도 같이 놀으렴 안녕! 반가워! 난 후니야 하이! 나! 로널드!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우리 친하게 지내 렛츠 플레이! 와우! 땡큐! 선생님, 어서 오세요 자, 우리 인사 연습해볼까? 하이, 로널드! 마이 네임 이즈, 어... 이즈... 훈 안녕! 나는 로널드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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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건 참, yourselves 이 버거, 이츠 핫도그 여기 공주 공주 주어져 give me the ball 얍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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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어 잠이 있어 이츠 햄버거 영어랑 내 말 따라해봐 벌써 곧 시험이네 아 엄마한테 또 죽겠다 아 끝났네 야호! 영어 100점 난 국어 100점 웅이야 집에 좀 가자 공부해야지 거기서 공부! 여러분들이 배운 교육방식은 두 가지 중 어떠한 방식입니까? 여러분은 어떤 교육방식을 선택하실 건가요? 당신의 선택이 자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